2020년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엔 내 일상을 통째로 빼앗긴 것 같아 억울하고 화도 났지만 더 이상은 절망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조금 다른 모양으로 변한 것 뿐이니까 당분간 이어질 이 새로운 하루하루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게 바랄 뿐입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저의 일상이었던 여행을 이어가려고 해요. 우리의 일상이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평소만큼 행복하길 바라며 2020 강릉여행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한 이볼리입니다. 오늘은 올해 첫 여행, 강릉으로 떠나는 날이에요. 전날 설레고 걱정돼서 잠도 못 잤는데 다행히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호두를 닮은 구름도 발견했어요. 진짜 강아지 같지 않나요? 한참을 달려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강릉은 KTX 타고 가는 게 가장 편하지만 호두과자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휴게소 음식들은 따랑입니다. 한우가 유명한 행성에선 한우로 만든 핫도그를 팔고 있었는데 꼭 그냥 핫도그보다 더 부드럽고 풍미가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톱떡톱떡도 먹고 마지막으로 아껴둔 후두과자도 야무지게 먹다 보면 강릉 도착! 터미널에 열감지 카메라 손소독기도 있으니 한 번씩 사용해주세요. 픽업 온 차를 타고 서핑샵으로 가는 길 바다색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은 지금 오랜만에 바다를 봐서 신난 유불리를 보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서핑샵에 도착했습니다. 어저꺼인가 지금? 제가 올해 처음으로 여행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설레서 친구랑 이렇게 모자도 맞춰서 오고 밤에 입을 원피스도 커플로 맞춰왔어요. 원래 모자 잘 안쓰는데 이게 서핑하다 보면 두피도 엄청 타거든요. 그래서 서핑할 때만 쓰려고 모자를 샀습니다. 서핑하면 진짜 생각보다 많이 타가지고 저는 매년 서핑하면 이렇게 파른 하얀데 손에 장갑 낀 것처럼 까맸던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알로에 토너를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이 민감성에도 좋고 또 보습력도 괜찮다고 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예전에는 알로에 젤을 발랐는데 아예 토너부터 쓰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따 써보고 후기 들러드릴게요. 꾹꾹! 유럽! 고맙습니다. 안녕! 아니 제 콧마는 된다? 카메라 찍을래 갔지? No. No, no. Sorry. Sorry, man. Sorry, man. 고맙습니다. 누나 유튜버예요. 나 따라해봐. 하나, 둘, 셋. 귀여워! 나 누군지 모르잖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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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다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괜찮은데 이거 채널 들어가고. 엄마 여행하는 이블리예요. 이제 수트를 갈아입고 바다를 향할 시간이에요. 신나다 지고 됐다 달려봤습니다. 아악! 자꾸 더워. 시원은 두 달 정도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물은 차가 없어요. 그래도 날씨가 좋으니까 행복. 대신 날씨가 너무 좋아서 파도는 1도 없었답니다. 뭐 저는 떠다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비주얼은 거의 강사 같지만 현실은 허접이라는 것. 확실히 모자랑 선글라스를 끼고 탔는데도 얼굴이 엄청 탔어요. 이게 지금 까매진 것도 까매진 건데 되게 햇빛이 많이 쬐가지고 푸석하고 지금 민감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톤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민감해진 피부에 알로에가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이 토너는 유기농 알로에 베이스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전제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유기농 성분과 천연 유래 성분만 들어갔다고 해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오! 엄청 촉촉한데? 확실히 이게 바르면서 수분감이 딱 차오르면서 푸석푸석한 게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괜찮은데? 보경아 너 써볼래? 나 좀 줘봐. 이만? 스타리도 발라야겠어. 이렇게. 오! 좋다! 괜찮지? 오! 이거 완전 꿀템인데 진짜? 서핑하러 갈 때 알로에 젤을 많이 가져가는데 토너부터 알로에 제품으로 사용해주면 진정이 더 많이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고소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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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갈아입고 바베큐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서핑 후에 먹는 고기라니 너무 맛있었어요. 고기만 바라보는 강아지들도 너무 귀여웠답니다. 조금 어색했지만 다들 좋은 사람들이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흔한 서핑샵의 아침 풍경.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도 빨래처럼 광합성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야점은 짬뽕 순두부. 사실 저기 보이는 집에 가려고 했는데 대기가 너무 길어서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왔어요. 비주얼이 폭발하는 해물 짬뽕 순두부. 한 입 딱 먹어보니까 크.. 완전 해장되는 맛이었어요. 해장되세요? 응. 두부는 좀 더 뜨거우니까 조심해주세요. 뜨거워. 밥도 말아서 단무지게 먹어줘요. 그냥 모두부도 시켜봤는데 오 씹을수록 고소한 게 정말 맛있었어요. 밥을 먹고 경포호수에 있는 테라로스에 왔습니다. 제가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큰 창으로 보이는 호수의 풍경과 예쁜 색감의 인테리어가 유명한 곳이에요. 원두나 커피 등등 각종 굿즈들도 판매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는 향이 좋은 알로에 비누를 구입했답니다. 사람이 많아서 조금 걱정이었는데 운 좋게 테라스의 구석 자리를 갯했습니다. 바다도 좋지만 이런 푸릇푸릇한 공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쁜 색의 여름을 보며 힐링하는 시간.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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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하지 않아? 이런 거? 아니야? 지금은 그 감성 아니에요. 피스 프라구.. 크라마.. 크라마? 크라마가 뭐야? 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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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로우한.. 네.. 4가지 분위기가 다 있는데.. 상민이 생각나요? 상민이가 누가 서진이 아니야? 서진아 잘 지내지? 누나 채널 잘 보고 있고? 네 이름을 까먹혔어! 누나가 기억을 잘 못해. 어제 만난 친구들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안녕 이제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려고 해요 아쉽다 진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진짜 엄청 힐링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어땠나요? 저도 너무 좋았고요 유불리와 함께할 수 있어서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다시 재충전해서 일상으로 돌아갈게요 안녕 여행한 유불리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요새 이게 하트가 유행이라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멋지 않아요 안녕 안녕 1초 가보실어요 2초 가보실어요 1초 가보실어요 1초 가보실어요 1초 가보실어요 1초 가보실어요 1초 가보실어요 2초 가보실어요 2초 가보실어요 3초 가보실어요 3초 가보실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